우리 팔 좀 내려야 되겠더라, 보니까. 대박. 저요, 여기야. 자, 눈이 좀 그렇다. 좀 더 내가 봤을 때 봐봐, 봐봐. 좀 더 봐봐.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기울여야 될 것 같아. 내가? 힘 박수고, 힘 박수고. 카치발에 서서, 카치발에 서서 힘 박수어. 자, 간다. 동시에 해야지. 하나, 둘, 셋. 자, 에이, 에이, 에이. 자, 에이. 저 모니터 한 번만 혹시. 이게 너무 에이야. 이걸로 해야 돼. 됐어, 됐어. 너무 기울였어. 내가 너무 기울었냐? 그냥 딱 에이지. 아, 이거 누가 봐도 에이다. 표시하고 이 자리로 와야 돼. 아. 야, 이게 쉽지. 에이, 자, 끌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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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. 자, 네. 아비가 돼요, 아비? 아, 오케이. 알 수 없나, 간다. 그러니까 알잖아. 넌 알잖아, 넌. 하트잇. 하트잇. 하트잇, 하트잇. 네, 네. 네가 써. 하트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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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네, 되네. 되네, 되네. 이렇게 되게 어려운데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원래 제가 N인데 Y로 바꿨어요. 나 K 버섯은 부담스러울까 봐. 여기가 세타라는 생각이 다 모였는데 진짜 그 열차 자 한번 해보자 힌트에서 글자 갑니다 갑니다 자 한번 아니잖아 아이잖아 아이잖아 그 말지 그 알잖아 예 나 말지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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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 노래를 나를 불러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팔 많이 안 빠졌나? 도끼리가 옛날보다 많이 커졌는데? 좀 뚱뚱해졌다 여기가 여기 팔에 안 들어줘요, 여러분 나 갈게요 나 갈게요 근데 왜 손이 떨려, 이렇게 이 부분이야 왜 손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뭐지? 그래요? 화장만 안 안 하자 팔, 팔 근데 근육 쩔게 나오긴 했다 전보 닭다리 같은데? 야, 이거 이러고 웃는 게 너무 웃겨 제가 더 빨리 나와요? 아니면 더 늦게 나와요? 아니, 더 더 늦게 나와요? 더 늦게 나와요? 이걸 gymnastics 寧か 볼 수 있음 저리 뭐지? 그거 안할게요 ech